질문 시작해볼까요? 하겠습니다. 해보도록 하죠. 사실 아나운서이시기 때문에 발음에 굉장히 저도 신경쓰면서 좀 긴장을 많이 했어요. 좀 한 풀어가죠. 입 한 번 풀어보죠, 그러면. 하나, 둘, 셋! 시작! 한경일 님, 대학 시절 학교에서 알아주신 킹커였다던데 사실인가요? 박근혜 님, 백지현 씨도 깨는 행동하고 그러시나요? 막 춤춰본 적 있으세요? 선수연 님, 백지현 님에게 지루산 노고다니란 김분혜 님, 백지현 씨도 부러운 목소리가 있나요? 정의정 님, 우리 집 옆집 앞집 뒷창살은 호 겹창살이고 우리 집 뒷집 앞집 옆창살은 겹, 호, 창살이다. 발음 한 번만 해주세요. 김민현 님, 백지현에게 백지영이란? 이렇게 비슷해서 생긴 에피소드 많을 것 같아요. 김영호 님, 백지현 씨, 노래 솜씨가 수정급이라고 들었습니다. 승승전구에서 한번 들려주세요. 김현탁 님, 토론 프로그램 진행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걸로 우기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이 보면 솔직히 한 대 떼고 싶죠? 임다희 님, 프리 선언하고 정말 프리해질까 불안했던 적은 없으신가요? 박영진 님, 백지현 씨는 정말 다 잘나 보입니다. 무슨 얘기에 부족한 점을 느끼시는지요? 김민현 님, 9시 10분 뉴스는 없을까요? 백지현 님, 대비 부대님! 여태서요. 수은기 같아요. 20개요. 네. 유영 씨가 20G. 감사합니다.